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무래도 이렇게 이런 단발도 처음으로 수업을 해봤고 세전 같은 것도 다른 걸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좀 많이 달라져요 서윤아, 그게 노력 안 해도 돼 노력 안 해도 너는 이미 건방져 몰라, 알아봐 서윤이 되게 많이 빠르신 거 같아요 정말? 가까이셔 나 일단 식단을 바꿔줘 이동 엄청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열심히 맞아 안무를 하루 열심히 좋아해요 되게 많이 해주세요 되게 많이 해주세요 오오, 맛있다 오, 맛있다 여라 안 돼요 네, 갑자기 바뀌었죠? 네, 갑자기 바뀌었죠? 둘이 보면 난 지금 휴식을 취해야겠어요 에너지 충전해야겠다 하나가 신었던 구두입니다 안 돼요 키리 키리 비가 내보내지면 어차피 작게 사려잖아 화보는 바보야 이 집으로 털어 리즈 미 갑자기 모두 다 맘대로 나를 바쁘려고 해 please and me Baby, you are kidding me 하하하하 I am gonna be famous 이렇게 길을 안아가고 한 명 걸릴 때 나와드리라고 생각하십시오 네 너끼리 왜 이렇게 이런저런 말들 다 잊어버려 감사합니다 워밀잇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뜨는 워밀잇 안녕하세요 여기가 어딘가요? 여기는 바로 저희 장캣 촬영 현장입니다 드디어 드리마 새 앨범 랩이군요 저 장캣 촬영 장캣의 컨셉은 뭔가요? 네 저희 새 앨범 컨셉 드리겠는데요 컨셉은? 전 알아요 고급스러움 그죠? 고급스러움 어떻게 고급스러운가요? 비교하자면 명품? 명품가 길고 약간의 각 고구맛게 종룩한 그런 느낌 세련미? 아 네 청춘하면서 세련미 그렇죠 고급스러움 그러니까 한층 뮤직 아 합의식 때보다 뮤직때 성숙했다면 뮤직때보다 약간 더 고급스러움 그런 뽀미인데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거 근데 말로 설명이 어떻게 안돼요 진짜 막 보셔야 돼요 이번 앨범 또 많이 많이 사랑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열심히 할테니까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지금까지 노래는 뽀미님 감사합니다 빠이요 후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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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